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우수와서제 7장 여우수와서제 7장 10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우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오 여우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무섭죠 그리고 가끔 저는 이 말씀을 읽때마다 아가니 참 나쁜 짓했다 그렇게 하고 아가니 숨긴 물건만 그냥 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쫓겨나서 36인이 죽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고 옷을 찢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 여우사와 장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우사에게 말씀합니다 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까 아가니 범죄했습니까 아가니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우사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사람이면서도 다수 다수이면서도 한 사람 가족이면서도 대표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이 세계 전체를 두고 말한다면 이석의 전체 중에서도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믿는 자 믿는 자들이 하나이면서 믿는 자들은 다수 이렇게 연결이 다 시켜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는지 한번 우리의 말씀을 드려 보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지고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목적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받친 물건이 헤렘 하람 중요하다고 했죠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동사에서 헤렘 명사로 바쳐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람을 갖다가 헤렘 하면 온전히 받친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건 딱 그렇게 하기로 그냥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 내렸고 아무도 거의는 터치 못해 그게 멸망을 통해서 받쳐지든 아니면 온전히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받쳐지든 이미 하나님께 받쳐지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런 의미야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택하웃한 거예요 내가 가져버린 거예요 내가 택한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질했다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소유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내가 가져버린 거예요 속이며 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단어도 이것도 지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인다는 것은 남에게 손해가 나도록 내가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해 나도록 내가 행동한 거예요 가시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지기로 결정된 상 그것이 강압적이든 아니면 스스로든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손해가 나도록 내가 택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내가 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 물건 가운데 그것을 싹 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하나님 걸 거룩하게 드려진 것을 가져다가 내 것에 내 소유욕에 내 보잘것 없는 것에 합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 너무너무 싫어하는 하나님 거룩한 걸 갖다가 내 보잘것 없고 하잘것 없는 것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능이 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그 직접적인 결과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시큰둥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너 능이 다른 사람하고 못 싸운다는 거예요 원수들하고 능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미라 여러분 보세요 그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리고성만 하나님께 바쳐진 거냐 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다 완전히 강압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는 이 여리고성이나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미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것을 거룩하게 백성들 앞에다 일단 준비하라 13년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 앞에 말씀 앞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 인난이 찾아내라는 거야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일단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쓰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봉헌되어진 거룩한 물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먼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 앞에 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너희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강압적으로 들여진 물건 열의 고성의 물건 도둑질하고 속인 것 그거 차단해서 일단 그거 멸하고 그거 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하면 너희는 앞으로 너희 원수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내가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그것을 망각한 채 내 멋대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너희는 세상에서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게 아니 영광스러운 거죠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백이면 백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부른받았다는 것은 감사함과 동시에 내 인생의 육신적인 모습에서는 아하 이제는 육신의 일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른받은 것은 축복이면서도 때로는 육신적인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능이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죄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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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으라는 절차를 쭉 얘기해 주는 거죠 지파 가족 또 지파에서 또 소수 가족에서 개인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고 결말이 이게 15절입니다 결말이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르대 불살라야 돼요 왜 불살라야 됩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들여진 거룩함에서 떨어져서 이거는 강압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고성이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그 사람도 불살라서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죠 이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열의 고성이 불살려서 멸망한 것처럼 보세요 그와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에 동참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숨겼던 사람까지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라합의 가정에 라합하고 정탄군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저 너와 너의 아버지 형제들 그런데 그의 친족과 또 언아들 포함된 것처럼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생명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간이 범죄한 걸 알았습니다 그의 가족도 알았습니다 그 가족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예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그 소유에 짐승도 포함돼 짐승도 짐승이 뭘 문제가 있어 그런데 짐승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 소유욕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요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고룩함을 무시한 그래서 여러분 이 열이고 전투를 우리가 상세히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부른받으니까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부른 큰 의미의 아주 직거리만 해도 못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하나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망해서 생명을 불렀다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을 가진 자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전투도 우리가 가감하게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날 불러놓고 너 잘 살아라 이 정도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른받은 사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생명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진부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지구와 우리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툭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힘든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가야 될 길이 있고 나중 된 자는 나중 된 자로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부른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쳐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자는 하나님께 받쳐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이미 여러분 우리는 하나 앞에 하람 하람 여러분 온전히 받쳐진 자의 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집니다 이런 환경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한 번 툭 주고 마는 걸까요 치고하게 매일매일 주잖아요 아침에 오는 것도 힘들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물건 하나 훔친 게 하나님의 언약까지 가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이런 것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것이 여러분 계속되어지면 계속되어지면 내 영적인 침체가 될 수 있어요 내 작은 것 하나가 하나 바로 서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육신을 가진 몸이니까 어떻겠어 하고 그게 계속되면 그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폼이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개혁되어지는 매일매일 그래서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나를 부추기고 나를 찌르고 이래 이래야지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시고 어떻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받으시는가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 사는 삶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행한 죄가 되었고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내 원수들 앞에서 절대로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른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여 또한 용사여 하나님의 자녀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하나님의 부른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부른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